안녕하세요. 고향 스케치북의 써머입니다. 오늘은 베니의 컬러링 일기를 칠해볼 거예요. 동화 같은 상상, 가닥이차 페이지를 칠해볼게요. 감사합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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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모래 부분에 그림자는 물 색깔로 칠해주었어요 바다에 햇빛 드는 것처럼 노란색이랑 핑크색이랑 노란색과 핑크색을 섞은 색깔을 써주었고요 종이가 살짝 울었는데요 아직 마르지 않았어요 다음에 더 재밌는 색질로 돌아올게요 그럼 빠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